정렬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 문제입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의 포지션을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첫 번째 필드에 있는 포지션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공격수부터 수비수로 순으로 정렬하고 첫 번째 포지션을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에서 가입기간에 현재 셀의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되록 하고요. 두 번째 정렬이었고요. 세 번째 정렬은 동일한 색깔이라면 나이에 대해서 앞쪽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요. 삼각형의 모양을 아래쪽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면 현재 작성된 표가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목과 표 안쪽에 중간에 어떤 단위나 다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연결된 데이터로 인식해서 데이터를 정렬할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정렬 기준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포지션 필드를 선택하고 셀 갑에 가셔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접 하나씩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정한 순서, 공격수, 그 다음에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라고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목록 항목을 작성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왼쪽에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사용자 지정 목록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정렬 기준에 여러분이 정한 정렬 순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첫 번째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나서 같은 포지션이라면 기준을 추가해서요.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을 선택하고 셀 갑이 아니라 셀의 색깔을 이용해서 현재 셀 색 없음인데요. 셀 색을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셀 색깔을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 또는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위에 표시, 다시 포지션도 같고 가입 기간에 같은 색깔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다면 기준을 다시 한 번 추가하셔서 세 번째는요. 동일한 셀 색일 경우에는 나이 필드에 대해서 나이 필드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아이콘 모양 중에서 세 개의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 삼각형 모양을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일단은 첫 번째는 포지션, 두 번째는 가입 기간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다시 한 번 보셨을 때 골키퍼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요. 첫 번째 골키퍼 가입 기간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드필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삼각형이 없었네요. 이렇게 데이터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과 셀의 색깔과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이용해서 데이터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정렬 2번 시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2번 시트에서는 B3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요. 현재는 듣기, 독해, 회화 순으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회화, 듣기, 독해로 앞에서 연습하신 것과 다르게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옵션에 가셔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하지 않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세 번째 행에 있는 필드명을 가지고 그 다음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순서를 입력합니다. 듣기, 독해라고 입력하시고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여러분이 입력하신 순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열 단위로 문제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